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박영선 장관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편안한 휴식 쉬하시면서 또 생일 축하를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을 꿈꾸는 서울 우상호의 정책 발표 시리즈 일곱 번째 발표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큰 공약 따뜻한 정책 시리즈인데요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동물들에게 불친절한 도시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하면 진료비 걱정을 해야 하고 함께 집 바깥에 나서려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먼저 반려동물을 대하는 가치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유물 개념의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개념의 반려동물로 정책 대상을 인식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14년 반려견 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9만 마리, 2019년 통계입니다 서울에만 약 4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월평균 비용은 14.5만 원가량으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진료비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시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반려동물 양육자가 진료비 정보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공시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저는 뛰놀개라는 이름을 얻습니다만 놀이터를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반려견 놀이터는 딱 네 곳뿐입니다 그나마도 공원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겨울에는 문이 닫히기도 하지요 서울시 어디에 살든 반려견을 놀이터에 데려갈 수 있도록 구마다 최소한 한 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려묘 가족을 고려하여 반려묘의 행동 양상과 특성에 맞는 활동 시설을 서울시 차원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형 유기동물 입양센터 동물의 집을 권역별로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유기동물 중 3분의 1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반려동물을 마치 장난감처럼 쉽게 사고파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한 지식이나 교육을 받지 않고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동적인 입양과 유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서울시 주도로 서울형 유기동물 입양센터 일명 동물의 집을 권역별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히 보호에 방점을 두지 않고 유기동물들이 제2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입양가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동물의 집에서 치료, 사회적 및 입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 24시간 동물병원 등 반려견에 특화된 지도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과의 동행이 편안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동물병원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나 운영 시간조차도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서울시의 반려동물 장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카페, 공공장소 등의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기동물 재입양과 필수 교육을 연계하고 반려인을 돕는 입양 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예비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재입양 문화를 활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입양 키트는 목줄, 배변 패드와 같은 필수용품들과 사육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자, 건강검증 쿠폰 등을 선물 상자 형태로 제공할 것입니다 입양 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반려인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과 길고양이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적지 않은 숫자의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을 전부 안락사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관으로 지정 길고양이 극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들의 개체수 관리를 위해 군집별 집중중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오상호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dmire 여러분 감사합니다.